기상캐스터 배혜지 이익률과 고정이야 여신비율 등 수익성, 건전성 일색인 기존 KPI에 디지털 전환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흐름을 정량화해 계열사 평가에 반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신한금융은 올해 은행과 카드 등 핵심 계열사를 대상으로 새 KPI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 전 계열사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톱다운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조용병 지주 회장의 의중에 따른 겁니다. 조 회장은 최근 계열사 디지털 관련 임원 화상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리다고 질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계열사 부행장, 부사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디지털 성과를 점검했던 조 회장은 올해에는 계열사 CEO들을 직접 소집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환경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걸 통해서 경쟁력을 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경영을 해야 되겠다. 디지털로 계열사와 CEO를 평가하겠다는 취지에는 자신감도 반영돼 있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통합 모바일 플랫폼 전략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올해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순유입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오픈뱅킹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가 대세가 된 만큼 디지털 기반 고객과 수익을 정량화하기 위한 평가 체계가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